제가 이리로 봐야돼 다 봤다가 치기 전에 날 보라고 본인이 지금 헤드가 당겨져요? 여기서 여기서 지금 태도가 안좋아 온다 온다 자 스메싱 해볼게요 스메싱 자 스메싱 다시 다시 라켓을 당겨 앞으로 자 라켓을 당기라고 당기라고 그렇지 당겨 다시 공을 맞추지 말고 스윙 자세 스윙 자세 먼저 공을 맞추지 말고 자세부터 당겨 라켓 당겨 다시 라켓 당겨 당겨 다시 당겨 다시 당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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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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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을 맞추지 말고 공을 맞추지 말고 공을 맞추지 말고 당겨 당기기만 해 당겨 다시 앞에도 당겨 다시 왼발 들어야지 왼발 들어야지 왼발 들어 봐야 들어야지 다만 손을 맞추지 무너 줄 테니까 스윙 끝나기 전에 절 보는 거예요 날 바라고 날 자 준비하고 다시 왼발 들어야지 Again 왼발 들어야지 저 봤어요 지금 치기 전에 들어봐요 나와봐 이렇게 자세가 이리로 봐야 돼 봤다가 치기 전에 날 보라고 허리를 돌리라고 준비 다시 다시 바로 들어 다시 지금 미리 나가잖아 공 보고 공 길어 오른발이 많이 나가고 공 짧으면 어떻게? 짧으면 이것만 들으면 되잖아 오른발로 거리 조절을 해줘야지 준비 본인이 지금 헤드가 당겨져요? 왜 웃어? 왜 웃어? 지금 태도가 안좋아 당겨지냐고 지금 헤드가 이 라켓이 내 몸과 1차가 되어야지 다시 다시 날 봐 사이드 봤다가 치기 직전에 날 봐 날 봐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지 다시 미리 간다 또 미리 간다 미리 가지마 준비해놔 봐 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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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앞으로 와봐요 앞으로 앞으로 와봐 그렇지 좋아 괜찮아 다시 다시 왼발 안들어? 왼발 안들어? 왼발 안들어? 왼발 안들어? 왼발 안들어? 힘들어? 똑바로 안해? 4 시작 지금 본인이 치면서 허리를 몇 프로 쓰는 것이 어때요? 8 8 8 아니 지금 본인이 치면서 허리를 몇 프로 쓰는 것 같냐고 최종 이동을 말이야 어? 아니 7 10대하네 5% 5% 다시 수행 준비 옆을 받다가 돌려 다시 나가 돌려 다시 돌려 힘 다 빼 힘 다 빼봐 다 빼 힘 빼 다 빼봐 8번에 트위크 5회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다섯 준비 세음만 더 스윙 힘 빼고 힘 빼 던져나 뿌려 그렇지 다시 이렇게 치는 거 이렇게 이렇게 힘 빼고 힘 빼고